고기 잡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잡았나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 되겠네 앞에 통발배가 있고 통발배가 대광어인가 물고기 한 마리 잡았네 갈매기가 갈매기가 멸치 한 마리를 잡았네 안녕하세요 뭐 좀 잡았어요 그래요 낚시하기 좋네요 오늘 덥지도 않고 패들보드라 그래요 패들보드 많이 잡으세요 예 예 말리포에서 왔어요 위안까지 가요 차 갖다 놓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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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